경주원의 1200m 제1경주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을 위협하는 바깥쪽 8번 슈퍼브로드 안쪽에서 2번 만월문 5, 6위권에서 따라가면서 이제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8번, 11번 후반 3마리가 앞서였습니다. 8번 슈퍼브로드 종만 더욱더 탄력적인 걸음 벌이면서 격차 3마신차 2만 2마신차 이상 벌려놓기 시작합니다. 8번, 11번 경주거리 1300m 국선 육군경주인제 3경주 출발했습니다. 선두 이끌고 있는 4번 클레버탱보, 바깥쪽 11번 오션스트림 계속해서 2위권, 이제 격차 반마시지까지 좁혀나오고 있고 11번, 4번 순위에 바뀌었고 3위권 혼전 속에 10번, 2번 두 마리가 싸웁니다. 4번 걸음이 무뎌지는 가운데 11번, 10번, 2번, 바깥쪽 10번, 2번 경주리 1200m 제4경주 출발했습니다. 3번, 1번 두 마리가 앞서고 8번 마 당대됨을 4코너 선에 이제 직선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직선주로 3번 마, 선두는 3번 마, 와일드미스터리 단독 선두 확고히 붙여나옵니다. 2위 다툼이 팽팽합니다. 9번 마 디플로매틱 미션, 바깥쪽 2위까지 진출합니다. 선두 3번 마, 와일드미스터리 3번, 9번, 1번 경주리 1200m 제5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추격하는 말은 6번 마, 코스모스 2번, 6번 3만이 순위 변동은 없습니다만 거리차가 다소 벌어지면서 이제 4코너선에 바깥쪽에는 3번 마, 세제사랑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6번, 2번 순으로 순위가 바뀌고 외곽쪽에 4번과 5번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 6번 마, 코스모스 6번, 4번, 5번 결승선이 통과했습니다. 경주오리 1400m 독산 5군 경주인치 6경주 출발했습니다. 김동수 기수가 9번 블레스오션과 함께 선두에 이끌고 있고 4코너를 접어붙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10번 특별소녀가 격차를 반마시착에 좁혀나오고 있습니다. 10번, 1번 순으로 순위가 바뀌어있고 3위권에서 안쪽에서 2번 미미의 오자매 바깥쪽이 6번이 도전합니다. 경주오리 1300m 혼합 4군 경주인치 7경주 출발했습니다. 단독 2위로 7번 내사량 담양이 쫓아갑니다.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단독선도 나서 있는 4번 진명불패 2위권 접자 속에 7번이 아직까지는 2위자리 지켜내고 있습니다. 4번 진명불패를 앞세우고 2위권 7번 3번 4번 7번 3번 경주리 1800m 제8경주 출발했습니다. 선두는 8번 마 머제스틱 뒤에서 추격하는 3번 마 부스터 4학원선에 직선주로 들어섭니다. 직선주로 3번 마 부스터가 돋보입니다. 선두권 거리차 좁혀집니다. 바깥쪽 3번 마 부스터가 올라옵니다. 8번 마 3번 3번 마 8번 2만의 접전 3번 마 부스터 바깥쪽 선두입니다. 3번 8번 1번 결승선도입니다. 경주리 1800m 제9경주 출발했습니다. 5번 4번 8번 6번 순으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1마신 정도의 고른 거리차를 보여주면서 4학원선의 직선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2위 다툼에서는 9번 마 엠제이 포스가 안쪽 한가운데 2위까지 따라 붙습니다. 4번 마 해마루 6연승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4번 마 해마루 4번 9번 1번 결승선도입니다. 경주리 1400m 제10경주 출발했습니다. 3번 9번 10번 3마리가 앞서고 안쪽이 2마리 3번 마 태산번쩍 안쪽에 반 마신 선두 4마신 5마신까지 날아납니다. 3번 마 태산번쩍 단독선대 2위 다툼은 5번과 1번 2마리가 맞서고 거기에 7번 마 네트워크까지 3번 마 태산번쩍 3번 1번 5번 경주리 1400m 제11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이 2번 마 블루캠프와 함께 2위권 형성 7번 2번 6번 3마리의 3파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번 마 블루캠프로 선두가 바뀌고 거기에 6번 마 강해가 도전합니다. 2번과 6번 6번과 2번 2마리의 대결 다가쪽 6번 마 강해 6번 2번 거기에 3번 마을 have to go. 4번 마을 ANE